안녕하세요. 중고동부 부회장 김민섭입니다. 중고동부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2일까지 동계 큐티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서울 투어를 기획했는데요. 수련회 전에 선생님과 함께 투어를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학교 생활과 바쁜 학원 스케줄로 가보지 못했던 서울의 명소와 유적지들을 돌아보며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었던 3.1절 운동 기념행사를 둘러보며 이 땅의 독립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소그룹별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그룹 큐티가 진행되었는데요. 평소에 알고 들었던 말씀을 소그룹 활동을 통해 말씀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서로 질문하며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고동부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